오늘의 바꿔 성취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 예비된 성도들 원리스 홀 비전홀 해외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들의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주를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는 성경 66권 중에서 아주 특별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정립하는데 결정적으로 세임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보금운동에 시대적으로 쓰임받는 인물들 많이 세웠었어요 보금운동을 위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성어스틴 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심지어 신학적 토대까지 세웠습니다 이 로마서를 중심으로 마틴 루터와 요한 칼빈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든 것이 로마서였습니다 이 말씀 잡고 존 뻔현은 로마서를 묵상하다가 철로 역정이라 하는 부류의 명작을 창작했습니다 이 감리교 창시한 요한 웨슬레 로마서를 통해서 교회가 갱신해야 된다고 하면서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유명한 신약의 신학자 신약의 신학자인 F.F.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로마서를 가르쳐서 혁명의 책이다 그랬어요 혁명의 책이다 그만큼 로마서가 이렇게 변화와 혁신을 일으키는 그러한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의 반지로 그렇게 비유한다고 하면 이 로마서는 반지에 박힌 보석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창출한 것은 복음을 정확하게 가장 탁월하게 증거하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말이죠 이 로마에 가고 싶은 소원이 있어서 로마를 가고 싶었는데 가지를 못했어요 왜 못 갔느냐 바울이 너무 스케줄이 많은데 그중에서 특별히 이 예루살렘 본교회가 이 흉년이 들어서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 로마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까지 구제연금 들고 다닌다고 그렇게 구제연금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너무 바빠서 가지 못했어요 로마를 못 갔는데 그것이 큰 은혜라 왜냐 갔으면 로마서가 없잖아요 이 로마서를 못 가니까 로마서를 서서 로마 교회에 보낸 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었다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제가 로마서 말씀을 다루기 시작한 이유도 여기였습니다 우리가 2022년 본당 헌당의 원년으로 2023년 성교의 원년으로 삼고 은약적 도전하자 이런 은약적 도전의 영적 플랫폼이 뭐냐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138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말아 오직 성령 충만 오직이 안되면 복음 능력 체험 못해요 대강 복음 그냥 대강 교회 다니고 대강 참고하고 시행생활 그냥 교회에 하면 늘 나오지 수년 수십년 나오지 그런데 오직이 안되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는 어떤 사역도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없어요 이불때 우리 이명기 성교사님이 대수술을 마치고 5시간 하는 뇌를 뚫어서 그야말로 수술하는 대수술을 마치고 거기 후유증은 분명히 반신불수 내지는 뭐 다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완치를 시켜줘 가지고 반신불건에 눈 깜짝으로 한 게 없이 완치되니까 의사가 놀래 가지고 의사가 이 병동 저 병동 다니면서 보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완치됐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수술을 받으라고 바빴대요 완치되고 완벽하게 완치됐다고 그렇게 의사가 너무 신기해 가지고 의사가 수술하는데 세임은 받았지만 완치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이명기 성교사님을 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지금까지 교회 짓고 지금까지 기도해왔는데 이제부터는 무차빌로 이제는 일본 현장에 한마차 현장에 희석과 전주에 전지역에 그렇게 캠프 나가는 거다 캠프 나가던 지교시학을 올해 다섯 개 세우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단민족 교회들이 그렇게 지금 지역마다 중국은 중국대로 영업문화권 모든 러시아 문화권 전 단민족 교회들이 지금 캠프를 현장에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막 그냥 굳은 결심을 하고 이부에 마치고 기도받고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직 오직의 복음을 전해주길 원합니다 오직의 복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오직 복음과 각인 뿌리 체질일 체질일 완전히 그래서 이삼필나라 오천종족 살리는 영적 그릇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요 굿뉴스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인가 오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기 때문입니다 다 끝냈습니다 테트라스 타이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렇게 얼마나 그야말로 유서까지 써놓고 내 죽거든 이 노래를 불러달라고 얼마나 내 나름대로 온갖 프로그램을 다 써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어느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직접 제게 말씀하십니다 테트라스 타이 다 이루었다 내가 팀 합숙해서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 그날로 끝났어요 그날로 지금까지 모든 프로그램도 합쳐라 전부 다 인물이 싹 다 합쳐요 오직 복음만 전하자 그렇게 결단한 것이 거의 30명이 되는데 그렇게 그 이후로 늘 하나님 말아 I'm okay you're okay everybody's okay 복음 공동체 복음 누리면서 그렇게 준비되어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끝냈다 안 끝났는데요 아직 우리 집 돈 문제 지금이 우리 집에 건강 문제 질병 문제 문제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습니다 죽으면 천국입니다 아멘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가 다 끝났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과거 현재 미래 영원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요 예수과 그리스도로 내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날부터 우리는 재창조되었어요 재창조입니다 재창조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없어요 창세기 3장을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 가지고 누리는 것입니다 누려야 돼요 무조건 누려야 돼요 못 누리면 자기 스스로 올물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복음을 못 누리는다 이런 것 처벌한 것이 없어요 자기 것이 많아서 세상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복음대로 복음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고백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신앙생활이 아니요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답내고 결론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 거는 겁니다 성교를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인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고 다 끝냈기 때문에 내가 다 할 게 없어요 내가 더 할 게 없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전 것에 매여서 왕좌왕 갈팡질팡 그렇게 헷갈리면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계속 직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습니까? 오늘 내려놓으면 돼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짐승들 중에서 물에 빠져 죽는 짐승은 딱 한 짐승밖에 없어요 그게 어느 짐승이냐? 사람이라는 짐승이요 돼지가요 돼지 울 안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돼지는 그냥 말로 계속 그 안에만 있었는데 바다에 물에 강에 던져보세요 혐음 잘 칩니다 모든 짐승 혐음 다 잘 쳐요 누가 못 치느냐? 사람 왜 못 치느냐? 힘이 들어가가지고 제가요 수영을 못해가지고 88체육관 가서 옛날에 수영을 좀 뺐어요 수영을 뺐는데 뭐 이렇게 강상하는 말이 거예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근데 힘 빼란다고 빼지 그냥 힘 줄여서 뚜루루루 그 무슨 물인지 몰라도 계속 마셨어요 그거 몇 번 먹고 머리가 띵해지고 몇 번 먹고 났더니 한 분은 그러니까 배영을 하는데 누구래 누워서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 뺐어요 나오니까 쑥 들어가 버려요 그럼 물 꼭 까먹고 나와요 그걸 몇 번 하고 나서 그때부터 배영 누워서 목욕탕기도 배영합니다 쫙 힘 빼니까 힘 빼니까 힘 빼니까 사람마다 그런가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 결론이 날 수가 없어요 내 것 가지고 있으면 영국의 모든 승도들 2022년 새해 그 어떤 해와 달리 영육관에 비상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행하셨어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앞으로 여러분이 받을 축복 지금까지 게임이 안 돼요 이따 서론이 오늘부터는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찬양곡을 참 부드럽게 작곡을 참 잘했어요 원납 메시지 가지고 부드럽게 참 힘들지 않게 배울 것 같아요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찬양을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 불러야지 우리 다른바 찬양 중에는요 어른들은 못 불러요 반박자 빨리 들어 빨리 나오고 막 나가니까 어려워가지고 부르고 싶어도 못 불러요 저는 부릅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다음 이번 금요일부터는 주로 랩런트를 중심한 찬양을 그렇게 좀 부르려고 그래요 제가 한국에서 부를 때 부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시간표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강단에서 선포된 이 말씀을 믿고 언약적 도전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다 237나라 오천종족 살릴 수 있는 영적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237 237을 떠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237 237 본부에서 메시지가 나오고 오천종족 떠들었는데 237 나라 오천종족 어떻게 세밀하게 성도들에게 피부를 느끼게 해서 각자 각자 장로들 237명 뽑아가지고 내년에 합해가지고 시무 장로님들하고 다 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237 장로 세워가지고 재비뽑기 해가지고 각 나라별로 그렇게 이제 확실하게 재비뽑기가 성의 인도니까 그래가지고 각을 했는데 이거 얼마나 피부를 느끼일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김현수 성교사님이 이걸 책을 만들었다가 237 책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김동훈 목사 해주더라고 그래서 김현수 성교사님 내가 옛날부터 잘 알잖아 그래서 김현수 성교사님과 연락이 좀 연락해달라 했더니 연락이 왔어요 237 그 책을 보니까 우리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걸 보고 모든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 안수수님들이 중직자들이 보면서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어서 다 품에 안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김현수 성교사님 오늘 참석을 했는데 다음주 목요일 특강을 우리 사직자를 통해 한번 하라고 그랬어요 237 이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30일 동안 건축한다고 매여 왔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는 정말 완전히 헌난 끝내버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237 놓고 기도하고 오천종교 바라보면서 함께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싱가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우리는 응답 24일 주욕으로 모두가 다 서게 될 시기를 제물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복음의 감격을 누리는 삶 자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오늘 본문은 로마서 전체의 본론이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본론이 시작돼요 이전까지 서론이에요 지난주일까지는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사실적으로 설명을 잘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다 어느 누가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란 것입니다 자기가 선포한 것이 그리고 이 복음이 곧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무슨 능력 나를 구원하는 능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이 능력 이걸 선포했다는 거예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믿으면 행위가 아니다 행위는 종교예요 오직의 믿음만 필요하다 아주 환희에 찬 이 고백이고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본론을 이렇게 본론을 읽는 이러한 서론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기 시작합니다 서론은 막 축제 분위기인데 본론을 딱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뭐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표현인데 진노라는 표현은 듣기에 별로 좋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까지 들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듣기에 불편한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본론을 시작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에 보금이 기쁜 소식이고 구원의 능력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 강조하기 위해서 보금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가 구원을 받았는지 알아야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와있는지 알아야 보금은 왜 그토록 기쁜 소식인지 설명이 되고 보금이 주는 감격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왔나가 보금의 중요성 보금의 능력 보금의 위력 보금이 나를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체험 아마 최근에 돌아온 무속인들이 가장 보금의 능력을 느낄 거예요 내가 귀신 신부를 하면서 무당생활 고생했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자유하고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기쁘구나 어머니 품속에 있는 아기는요 18시간 자요 아시겠어요 잔다가 뭐예요 잔다는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다 맡기는 모릅니다 잔다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이런 건 편안하다는 겁니다 엉어리 품속에서 보금이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유일한 소식이 자유 자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진노에서 자유 합니까 창식이 3장에 발생된 첫사람 이 아람의 범죄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 종료를 하다가 열두가지 문제 가운데 허구적거리며 살다가 결국은 멸망길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특징 특징이 뭐요 경건하지 않음과 그랬어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이한 삶이라고 언급했는데 경건하지 않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경건하지 않는 사람 율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을 경건하지 않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의도적으로 대적행위를 하는 사람 경건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관에서는 막는 거 경건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잠잠하게 표현했습니다 사도바울은 19절에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인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핑계치 못할 정도로 분명하다 들에 핀 꽃 한 송이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고 모든 만물이 만물에 하나님의 지문이 묻혀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석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꽉 찼네 저는 비를 좋아합니다 눈을 좋아합니다 이 비를 보면요 가랑비 그 다음에 우산서도 서면 충분한 비 비를 하나님이 어쩌면 갈라가지고 조금씩 사람이 감당할 정도는 버릴까 바가지로 쏟아버리면 덩어리체로 그냥 둥둥둥둥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덩어리를 다 갈라가지고 조금씩 좋아하지 눈을 좋아도 그냥 눈이 아름다운 며칠째 눈이 왔잖아요 14층에서 보면 눈이 복이 쫙 옵니다 마이 오면 골치 아파 조금 먹고 난아가 조금씩 난아가서 조금씩 다 난아가서 사람이 보고 감당하는 만큼 즐길 것 만큼 그정도로 딱 솜씨가 대단하죠 저는 아파트에 물을 내면 봄여름 가을 겨울이 나옵니다 봄이 보면 그 추운 겨울을 지나서 그냥 어떻게 그렇게 힘도 없느냐 그냥 순이 올라오는지 봄 여름 되면 확 겨울 되면 단풍이 또 빨갛게 겨울 되면 눈이 싹 약해 기가 막힌 작품이야 일반섭리라 그래요 일반섭리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창조주를 알만한 것이 일반섭립니다 세상 이 환경을 보면서도 아 창조주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나라고 느끼고 싶도록 사람 속에 그것을 다 넣어놨다 자연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냐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그것이 진리를 막는 것이고 불이한 삶이다 그 말씀이에요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용하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은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생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 대신 일종의 어떤 대용품을 갖다 놓아요 대용품 갖다 나가 갖다 놔야만이 그나마 편안해 그걸 우상이라 그래요 우상이라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온갖 심지어 동물뿐 아니라 심지어 기어다니는 동물 전에 성경에 보면 버러지 형상까지 다 만들어서 섬기는 겁니다 신으로 그래서 전세계를 다 다녀보면 저 뭐 아프리카 어디 가도 신이 있어요 자기 종족에 신이 있다고 인간은 신을 인간은 신을 무조건 뭐든지 성격에 대해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성기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들어도 안성겨 지 눈에 보여야 돼 우상 모든 천지교 불교 눈에 보여 돌려 돌려 끊임없이 눈에 보여야 돼 마리아 형상 예수 형상 부처 형상 모든 종교 감각적으로 있어야 돼 전부다 우상입니다 동물의 모양 얼마나 많아요 해외가 동물의 모양 더더구나 후진국이 더 많잖아요 사도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21세기 이런 시대가 되면 우상이 없지 않겠나 아닙니다 사단은 살아있고 사단이 하는 것은 우상 만드는데 창세기 3장 이래로 우상이 중단 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지금 시대에 우상 숭배는 사단이 이제는 수준에 맞게 3단체를 통해서 프리메이션 뉴 에이지 유대인 조직을 통해서 아주 겸허하게 특별히 뉴 에이지 운동이 자연스럽게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들어가게 가도록 뉴 에이지 운동은 사단이 사용하는 고차원적인 우상 숭배의 통로입니다 이 운동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범신론 범신론 사람은 신이요 신은 곧 사람이다 그리고 우주 만물 모든 것은 다 신이다 범신론 다 신이다 이런 사상이 중심되어 있어요 인간을 신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 인간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를 신으로 착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고안된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명상운동이에요 명상운동 끝으로 건강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아주 좋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하고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해서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결국은 스스로를 모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만드는 장지 3장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라 너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도록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 숨어져 있습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인기 아이돌 그룹 하면 BTS 방탄소년단 인데 이 방탄소년단 7명 중에서 6명이 우리나라 글로벌 사이버대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졸업을 했습니다 이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하니까 뭔가 과학적이고 시대에 맞는 학교로 생각하셨지만 이 학교를 뇌운동한 학교에요 뇌 뇌운동을 하는 명상운동 하는 학교입니다 이 대학총장이 누구냐 이성은씨에요 이성은씨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또 여러분 카톡에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영상에도 기운동 전문가에요 기운동 단월드라는 창시자 단월드라는 창집한 사람인데 완전히 기운동 명상운동 전문가에요 이 사람이 지금 대학총장이에요 여기에 총장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을 현황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요 이 글로벌사이버대학교를 하지 않습니다 bts대학교라 그럽니다 bts가 다니니까 그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데 한 학생이 4천명 정도 돼요 그중에서 방송연예학과 다니는 연예인들 200명이 다니고 있어요 연예인들이 이 아이돌 학생들에게 이들이 뭘 주느냐 이들에게 이 학교가 힐링 그야만에 에너지 충전 맹목하여서 내교육을 주면 내교육 내교육 그게 뭐냐 성삼이 하나님 아니고 도검이 아니고 지극히 창세기 3장의 자기중심 자기입니다 지금 나 나 자기 이 사상을 가지고 연예활동을 하니까 후대들에게 얼마나 역량이 크겠어요 엄청 커지요 방탄소년단 유엔 연설에서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계속 펼쳐나가고 있는 캠페인이 러브 마이셜프예요 이 캠페인이에요 러브 마이셜프 나 자신을 찾고 나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창세 3장이잖아요 나중심 나를 사랑하라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나를 사랑해라 나밖에 없다 끝으로 볼 때 엄청 감동적인 캠페인이죠 자기를 사랑하라고 근데 그 이면에는요 겸허한 사단의 전략이 들어있습니다 이 방탄소년단이 말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국가 인종 성 정체성 등 상관없이 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자신의 이름과 목소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바람처럼 보이지만 성 정체성 등에 상관은 없다는 이 그야말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 곳곳에 전부가 다 비성경제입니다 비성경제입니다 글로벌 사이버대학교에서 받은 뇌교육을 통해서 명상운동을 통해서 배운 내용들이 싹 사상화되어서 나오죠 요즘 아이들 뭐 저거 어지도 테레비 딱 터니까 MBC 토일러 하더라고요 토일러 뭘 하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러니까 방과 후 설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노래들을 그러니까 전부 다 BTS 중심으로 애들 아이들 노래를 하게 해가지고 경경을 시키는데 아이들이 막 떨어지면 울고불고 난리에요 중학교 1학년 13살 14살 어린 10대 아이들이 그 노래 완전히 빠져요 한 분 그 노래 나오고 방송 탈락 그러면 얼마나 연습식에서요 수백 번씩 나오는 겁니다 그 테레비 나오는 게 사상한 체질 완전히 내용 가사가 각인뿌리 체질 목사님 너무 그렇게까지 뭐 할 필요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지 몰라도요 우리 후대들에게 지대한 어마어마한 영향을 입혀요 영적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자식들이 말이요 후대들이 여러분 손자 와가지고 할아버지 아빠 앞에 노래를 부르면서 요즘 유행가들 막 틀면요 좋다고 박쳐 웃으면 그 안에 가는 거예요 잡히는 겁니다 어느 날 잡힙니다 그래서 의외로 아이들이 말이요 중고등학생들이 귀신 잡히고 귀신에게 막 시달리고 밤에 잠 못자고 초등학생들이 귀신 때문에 귀신이 보인다 그러고 무서워하고 그런 아이들이 많다니까요 의외로 그런 거 막 계속 사단이 주는 거 들으니까 듣고 부르니까 귀 양쪽으로 꼽아놓고 다니다요 제가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출근한다고 나오면요 학생들이 올라가요 학교가 쫙 학교 타운이에요 학교 쫙 양쪽으로 올라왔는데 다 귀에 꼽았어 귀에 안 꼽은 애가 거의 없어 전부 뭐더라 전부 노래입니다 그거 다 그걸 24시 꼽아놓고도 공부해야 공부가 잘 된다네 이해가 돼요 우리는 이해 안 되지 그걸 꼽아놓고 공부해 사상체질 뺏속 깊이 사단이 다장하게 해버려 그 속에 보금 들어가라고 세상 걸 꽉 찼는데 들어갑니까 교회와 앉아 있어 부모님들이 교회 가는 교회 나와 앉아 있지 생각 속에는요 잔송이 안 흐릅니다 유행가가 흐르지 그래서 교회는요 예배들을 드리면서 여름 뭘 해야 되느냐 영적 싸움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영계 모든 승료들 보금 24체질이 다 되어서 그 어떤 사단의 계기에도 속지 않고 영적 영향이 편안하는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물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금의 감격을 전하는 삶입니다 24절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배로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무조보다 더 경비하고 섬김이라 주는 꽃 영원히 찬성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의 결국은 뭐요 심판입니다 심판 심판은 형태와 그 시기가 다를지라도 반드시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표가 심판의 시간표로 바뀌는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인내하시다가 시간표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아십니다 이번에 태평양에 터진 화산이 말이죠 역사 이래로 최고로 크게 터진 화산 폭발을 받아야 있어요 거기 성교사님이 보낸 편지를 그로리아 성교사님께 보냈던데 보니까 상상초월이에요 상상초월 알래스카까지 다 들리죠 미국까지 일본까지 다 들리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 화산이 만약에 피지 쪽으로 왔다면 없어진대요 그런데 그 성교사가 거기에 있으면서 그 현장을 보면서 기도를 했는데 희한하게 그렇게 피지 쪽으로 좀 피했다네 마지막 때 일어난 역사상 처음 있는 이런 화산이 폭발해서 폭발하고 산에서 폭발하고 이 마지막 때 심판의 정교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심판을 생각할 때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심판을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잘되지 행통하지 북한의 김일성 일관은 왜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독재를 오랫동안 3대를 이어서 저렇게 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시지 이상하네 사람들의 영혼을 미역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흔들어 놓는 이 이단 이만인 외지를 구신물도 안 죽고 살아있지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안 데려가지 의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핵심 구절이 뭐냐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신학적으로 말하면 유기라고 하는데 바울은 24절뿐만 아니라 26절 28절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보이선 최고의 진노 최고의 심판이 뭐냐 그냥 내버려 두사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 저절로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을 때 징계를 받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 징계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만 징계합니다 부순자로 징계 안해요 나도요 하나님 자식이 아닌데 마귀자식인데 소속이 다른데 자문 3장 12절을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히브리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사실 이것에 오히려 감사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물질을 빼앗아가시구나 하나님은 건강도 좀 힘들게 하시구나 징계를 다 받아요 하나님 자녀는 안 받으면 사생자여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문제있는 사람들이 오게 되어있어요 징계받은 사람들이 온다고 그래서 새가족들이 올 때는 거기다 말로 안 해서 그렇지 형통해가 아무 문제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옵니까 교회를 말라고 옵니까 너무 행복하게 너무 잘 사는데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되고 너무 안되고 할 수 없이 자동심 상하지만 손 들고 새가족 오는 거예요 하나님 잔인한 증거예요 이게 증거 증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잔인한 증거예요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다 받아가지고 수천억씩 수조억씩 가지고 있으면 여기 앉아 있겠냐고요 여러분이 친척이나 주변의 사람들 중에 예수를 안 믿어도 너무 잘되고 일하는 것마다 다 잘되게 그래 보입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들 향해서 하나님 없이 형통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은 바벨탑으로 다 무너지게 되어있어요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불통한 삶을 사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받을 유일한 길을 전해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계 모든 성도들 복음의 감격을 여러분이 먼저 누리시 바랍니다 복음은 과연 복음이구나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삶을 사니 너무 행복하구나 복음 전도자의 삶 감격 이게 먼저 있어야 그걸 누리면서 증거하는 그런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영국의 복음 전도자로 유명한 로드니 스미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로드니는 못 배운 집시 부모의 아들로 자라가지고 별명이 집시였어요 집시 그래서 로드니 집시 스미스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드니가 복음을 받고 로드니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모든 자기 환경을 다 뛰어넘어 대서양을 45번 건너가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봄을 전한 순의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두 명의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백악관의 초청을 받을 정도로 미국에 복음에 큰 영향력을 입혔던 사람입니다 이 로이드 스미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복음서는 다섯건으로 되어 있다 복음서는 원래 마테마가 누가 요한 네군입니다 그런데 다섯건이라고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 로드니는 다섯번째 다섯건은 다섯번째 그리스도인을 넣었어요 그리스도인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마지막 권만 읽는다 그랬어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 안 읽어 마지막 권 이 로드니가 강조한 거예요 부신자들은 사복음서에 관심이 없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다섯번째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향력을 방해하는 최대 걸림돌은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만큼 영향력을 입힐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 끝났다는 것에서 우리의 복음 인생은 출발합니다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 자유함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자유함의 복음을 우리는 24시 누리는 삶을 통해서 25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고 영원의 인생 자품을 남기는 것이다 연계 모드 성도들 예수님께서 끝내신 복음 플랫폼 위에서 이제 영적으로 비상하는 시간표 그래서 이전 영광이 더 큰 나중 영광의 축복 속으로 모두 다 다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정말 행복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는 이 비밀 누리면서 이제는 다섯 번째 복음서가 되게 하야 주옵사사 불신자들이 볼 때에 정말로 물어볼 수 할 게 없는 왜 그래 행복한지 왜 그래 형통한지 왜 그래 축복을 받는지 왜 그렇게 기뻐하는지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며 복음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크리스도에 영향을 입히는 현장 전도 제자들이 되게 하야 주옵사사 예수의 성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